오늘은 건강에 좋은 살구의 효능과 주의해야 할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, 살구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또한, 살구에 함유된 항산화물질은 피부 건강에도 이루어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살구는 소화를 도와 변비 해소에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소화기 건강을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, 살구 씨앗에는 청산가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살구 씨앗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살구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